자, 아이고 우리 애기 새들 잘 있었어. 형님. 여러분. 네. 추우시죠? 네. 인싸 아이템입니다. 이런 걸 누가 준비해 오겠습니까? 여러분 추울까 봐. 이거요, 이거요. 뭉쳐줘 보세요. 이거를 뭐예요? 왜? 써봐. 쭈그려 앉아. 그거 한번 해 줘. 얼마나 딱 큰데요. 오케이, 오케이. 나 사올게. 뭐야, 이게? 이거 진짜예요? 몰래카메라인가, 진짜로? 누가 제일 먼저 화내놔. 진짜예요. 진짜 몰래카메라네. 이거 위에 머리만 뚫어줄 수 있어요. 잠깐만 기다려요. 이게 점점 스키가 차고. 기상화탄소. 자, 살짝 찢어서 올라오세요. 다 방법이 있어요.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는가. 우연 진짜 모욕감을 줬어. 진정 모욕감을 줬어. 조금만 기다렸어요. 제가 라면을 끌어드릴게요. 라면이요? 라면이요? 손이. 결국에 라면 먹을 거였어? 아니, 바닷가에서는 라면이죠. 아니, 돈 많이 남지 않았어요? 아, 돈 많이 남았는데. 저기 뒤에, 뒤에 회. 아니, 저기 해물파족상을 다 파는데 왜. 그러니까요. 화끈한 저녁을 주기 위해서. 라면 몇 개 끓일까요? 적당히 끓이세요. 여러분. 사람대로 끓이세요. 화난 거 아니죠? 김치 있어요, 김치? 김치 있죠, 사왔어요. 버논하고 바리바리 싸운 거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? 짠내가 뭡니까? 짠게. 아니, 형 진짜 정말. 이 라면에 오징어로도 넣어주자. 자. 해산물, 라면. 레오 아이템. 아, 햄, 햄. 레오 아이템. 아, 이게 뭐야 이게. 나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을 최악으로 했구나. 오전, 오후을 완전 반대로. 와, 햇반 하나 했을 때 그때 전주 중이었다. 난 이제 밥을 안 먹었거든, 떡볶이 먹고. 갯벌 한 2, 3kg 갔다 갔다 하고. 점심 안 먹었지. 그때 우리가 먹기 시간에 3시 반인가 4시 정도 됐거든요. 진짜 뭘 먹어도 맛있는 시간에 라면을 때려 넣으니까. 아, 다시는 짠내 토오를 오지 않겠다는. 진짜 짠내 토오를 먹었는데. 아, 계란이 아쉽네. 카레를 넣어서. 이거보다 원래 좀 더 진하게 먹는데. 여기 오디오 감독이 좀 빌려야 하는데. 아, 조금. 아. 아, 이거 맛있다. 이야. 여행은 정말 누가 설계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. 진짜 중요하다.